M 방향 바로 앞에 어헝 좋댔다 왜 차기장 어 M 방향 확인 여기 반이 많거든? 천고 방향 쪽으로 쭉 달리면 돼 여기까지 일단 자리 잡고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경기하자 조ек OK 언더 그 쪽 언더 그 쪽 언더, 쏴주라쟤 오우 우연아, 215 방향 나한테 215 그 창고 앞에 travers estab位 있지? 우연아 나 지금 뒤에 나와 창고 앞에 우리 안올라가서 안보여 지금 오케이 방금 소음기 누구냐 앞에 틱틱틱 그냥 안왔어 그냥 안왔어요 아직 안왔지 근데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 와 아씨 그새끼 왼쪽으로 돌아올 것 같애 들어가자 그새끼 왼쪽으로 돌아왔어 그새끼 왼쪽으로 돌아왔어 나이스샷 나이스샷 어 위에도있다 내 위에 275 바로 머리위에 있다 우와 아씨 카고파로 한마디 설을 수 있냐? 전 죽었어 오른쪽으로 설자 오른쪽으로 으흠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뒤로 안오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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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가 일로가 우야 뒤 아 내려갈래? 세상에 건너프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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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대형 W 응 봤어 들어왔다 니네 바로 위에도 있다 알아 알아 나 약 좀 주라고 얘나 문요 아무거나 피 채우는거 피하자 3 대 4 4 대 3 으흠 아니 저 건너편에 나 정면 있다 컵팔 쏟는 300 아이씨 안맞아 시발 있거든 2명 우애랑 거기 나 왠자형 W형 머리 봤어 봤어 아이씨 안맞아 안맞아 안맞는다니까 그냥 쏘지마 안맞아 아이씨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가는데 빠진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어 한팀 더 있네 오 한명 나왔네 둘 둘 치킨이네 치킨 뒤에 하나 나이스 아아 형이 오니까 근데 아이씨 변하네 아이씨 아이씨